저희 중급반 클래스에서 중점을 두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음적인 부분 그리고 일반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디테일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들이 노래를 연습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걸 조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주고 싶은 욕심에 커리큘럼을 준비를 해서 뉴욕에 오게 됐습니다 초급반 같은 경우는 노래와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아예 부르지 못하는 친구도 있었고 노래를 정말 부르고 싶지만 춤을 춰왔기 때문에 노래도 부르고 싶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방법, 소리를 하나하나 내는 방법까지 정말 기초적인 부분까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뭔가 영향력이对지 않도록? 맥주내즈가한 이유가 나의 상황이 많아요. 이 상황은 즐기러요. 우선 시간은 우리에게는 동의하고가 그렇다고 하는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Talvez 의문에 스가 일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준의 감정은 나는 그럽한 기회를 chips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희생인을 하는 것 같아. 저는 아쉽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초급 커리큘럼은 아무래도 초급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실제 기획사에서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트레칭부터 웜업 그리고 안무 들어가기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봐주고 싶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최대한 멘토링을 해서 1대1로 어떻게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정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오디션을 봤어요. 오디션 봤고 친구들 좀 레벨을 나눠서 취미로 계속 칠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좀 더 춤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한 친구들하고 분반했고 이번 쇼케이스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어떤 구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이게 어떻게 비주얼적으로 더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이 노래 몇 명이 세팅되어야 되고 어떻게 섰을 때 더 눈으로 시각적으로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훈련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춤을 출 때 있어서 필요한 머슬들 트레이닝하거나 그 다음에 몸을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방법이라든가 미세한 어떤 각도들 잡아주는 거 그런지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을 좀 트레이닝 학습해갖고 그게 모아져서 하나의 코리큘럼을 할 수 있게 줄 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을 좀 시도했었어요. 어떤 강의 개장에서나 하셔서 저도 열심히 다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고 한국국화의 경제는 대결에 대해서는 한국음식에 대한 역사적인 것입니다 한국국화의 경제는 어떤 국내선의 경제는 한국국화의 경제는 한국국화의 경제는 한국국화의 경제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의 이스라엘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K-pop은 음악이 무선입니다. 한국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국의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